오! 네에에에에에에에. 안성맞춤! 셰프님 완전! 완전 adrenaline! 나는uve이 다 먹 spont조사! 쪼 playlist 그냥 여고생 같아요 왠지 펴 acet 완전 이게 찬물에 담가 dunk 남은 매운 기가 다 빠져요 브로콜리는 어떻게 할까요? 브로콜리는 너 맞아 브로콜리는 너 마저 이렇게 꾸끄러우시죠 브로콜리 씻을까요? 너 마저 씻어 반할 것 같아 반할 것 같다고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찰떡아 지금도, 지금도 아, 지금 요리하고 계시네요 저거 진짜 맛있었어요 저거 뭐예요? 오 이런 거 막 이렇게 내셔야 돼 얘기하면 또 딱 까야 돼 이불도 오는 것 같아요 이불! 이불! 수빈 언니 먹는 재미가 진짜 좋았겠다 진짜 좋았겠다 진짜 대박이었어요 선물이었어요 먹는 재미 진짜 딱이다 이거 언제 다 먹지? 와 약간 요리하는 남들 진짜 최고였다 진짜 최고였어요 간만에 호랑탕 되게 달올렸어요 호르빈 색 이름 그리고 사실 셰프님 음식이 아, 이거 정말 맛있는데 유래만 나겠다는데 아, 맞아요 애교들이 많아서 이렇게 셰프님의 요리에 어울리는 와 와, 진짜 대박이다 진짜 요리가 최고였어요 저 진짜 대박이에요 이런 음식을 만들어보니까 야 먹어봐, 한번 먹어보자 누가 왔어? 멤버들이 멤버들 왔다고 응? 봤어? 다 먹었어요? 봤어? 네 왔어요! 셰프님! 셰프님! 우리 기다린 거예요?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 다 같이 먹으려고 멤버들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렸구나 힘들었어 착하네 이제 한우 먹을 거야, 한우 약간 엄마 같은 느낌 네 엄마 같은 느낌 부모님 같은 anderer 저거는 다시 한번 CHARAC해 이거 내가 전부 ㅋㅋㅋ 그렇다